인공지능 기반 CCTV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2028년까지 163억 달러, 한화로 약 22조 원에 이르면서 연평균 20%대의 성장세가 예측됐다.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의 발달은 보안 카메라 시장에서 인공지능 채택을 촉진했으며, 전반적인 도시의 공공안전의 AI 기반 CCTV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. AI CCTV의 개발 및 서비스 추세는 서비스형 AI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결합해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. 주요한 시장은 중국으로 전세계적인 소비국 중 하나이다. 국내 시장은 기존 보안 카메라 개발 기업들의 AI 솔루션 도입과 함께 신생 스타트업들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며 시장 경쟁과 생태계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